해소리 같이 하자 해소리 누나 아 지금 한..레스큐스에 있는 여쭤보고 싶.. 와! 릴 살치 각방 천 개! 오케이! 세상에 제로는 미션! 닥쳐! 닥쳐 롤비아! 나 안 깝치면 살아있어 아 누나 딱 말할게 안 들려 안 들린다고 아 가서 롤이나 해 아 짜증나 누나 안 깝치면 오래 살 수 있잖아 누나 복장부터가 깝치는 복장이야 지금 어? 멋있지 않아? 이렇게 스며들란 말이야 이렇게 잘해도 레토 같지 않아? 잘해도 레토이 완전 아니 그거 잘해보이는 사이잖아 사장님 너 여자친구 있지 않았던데? 어 있어 왜 근데 클럽에서 빵띵이를 흔들었다고? 어 어 아 뭐 빵띵이를 흔들어 어 이녀석 사장님 빵띵이 아니야 아니야 마음껏 상상해 딴 거 딴 거 딴 거 아 근데 여친 야 이 미친 자식아 야 아니 그게 제주도엔 클럽 없나? 오렌지 막 이런 클럽 있나? 상상은 자유야 야 상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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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하냐? 아 아 잠깐만 리사일치야 어 리사일치야 제발 야 이 우리 아직 도전 안 했지 않아 도전? 도전 안 하긴 했어 기가 막히구나 혜솔아 기가 막히구나 혜솔아 그니까 어 뭐야 언제 죽었어 지정이는? 네네 그러게 아니 난 다 뒤져가지고 일부러 저희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넌 못해 어 아 아 아 야 나아 야 죽이자 야 트러머스 포기식이라 나와라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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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죽.. 얘 죽는 것까지 죽는 것까지 다 죽여야지 아니 야 혜솔아 니 남자친구가 클럽간 다음에 보내주냐? 아 뭐야 유하이보이 그럼 죽는 것 같아 언니 죽겠냐 아 누나는 뭐 보내줘? 아니 죽.. 미쳤냐? 아아 근데 잠시만 있는지 부터 줘 아 아 아 아 아 아 지상이는 보내주나? 가면 안 되지 근데 나는 가도 돼 그런 말인가 아 유하 유하 아 참고로 이 미션 코인은 릴 코인이에요 아 아 그래 아 뭐야 아 무함 코인인가요? 아 무함 코인이야? 내가 방송할 때까지 하면 돼 누나 오늘 잘 생각하지 마라잉 근데 나 일단 나 위험함 어 이 새끼 뭐하는 엘층이 개많은데? 누나 깨때놨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리 서비스요 아아아아아악 야 존나많아 아 릴카는아 죽었어 그새 아니 이거 릴북치인데? 잠깐만 릴북치야 이거 내리자마자 갑자기 뒤져있어 너네 천 개 그렇게 쉽게 벌고 싶었니? 아하하하하하하 만만치 않아 인생을 야 2층 30집 2층 야 성강 까줄게 진입할 조비 어 어 어 아 아 씨발 내 눈 야 뭐 날라왔다 어디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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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? 없어 없어 예샷 문 문 문 문 오오 바로 고졌어 와 뽀록 고진다 하하하하하하 저걸 막타를 먹네 모롱이야 오케이 햇살치 못 이럴게 오케이 핫밟기다 그냥 헤드 아이티 헤드 아이티 헤드 아이티 귤사밤 오진다 릴사밤 도 오지고 누나 팬들은 뭐라 그래? 연근 누나 왜 연근이야? 누나 알려줄 수 있어? 연꽃이 시그니처라서 아아아 연꽃뿌리라고 누나? 어 내 친구 이름이 연근인데 하하하하하하 아 존나 이게 연근이라고 들으니까 좀 심각하네 누나 그러면은 뭐 유튜브 인사할 때 유튜브 연근이대로 안녕 이래? 하하하하 그거 어 느낌 어감 이상한거 같은데 누나? 그거 할려고 했는데 귀여워 못하겠어서 안하고 있어 근데 가끔 식당에서 밥먹는 데 직원분이 와서 그니까 서비스 주시면서 연근이라서요? 이럴 때 되게 아아아아아아 아 이상해 아 뭔가 이상해 귀여워 아 해설 누나만 살려서 치킨 뗄자 그러면 하나 일단 끝내놓고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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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박보겸 닮았다고 누가 내 피셜 뿌린거 같은데? 야야 누구야 어? 목표를 포착했다 박보겸 닮았어? 아니요 저한테 제주도 아니 누나 누나 응? 쟤 보라색으로 염색한 사진인데 아이린 닮았어 야야야 야야 제주도 아이린 내 하이니가 넌 분명 박보겸이 되면서 봐 제주도 아이린 그만해 제주도 아이린 그만 겸손하라고 어? 와 대박 나 아이린하고 박보겸이 대화하는거 보는거야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지나가고 있었다? 근데 어우흐흐흐흐흐흐흐흫 근데 Que거 wäre Simply 아áveis 와 박보겸 야 박보겸 아 으흐흐흑 돌 돌 돌 돌 스마트핑 돌 아까dog 제발 위에 살리고 있어. 나이스. 나이스 소원. 나이스 소원. 나이스 소원. 야 해트 트릭 미쳤어. 야 가자 뭐야. 나이스 꼴이에요. 쉽잖아 배그 쉽잖아. 이걸 심지어. 유하 유하. 차라리 박살치 지살치가 나는데. 야 야 사장아 너가 안 죽었으면 나도 안 죽었다. 야 야 야 야. 아니야 내가 관전에서 아는데. 니 탓이야. 저 아니었으면 해설이 살았어. 난 다 봤다니까. 난 다 봤어. 세 명 돌아가면서 계속 봤어. 딱 말하지 말고 딱 주인공이. 말은 못듯하게. 아니 아니. 야 야 야 야. 말도맞아 좀. 드링크 좀. 못 나가. 이때까지 못 나가. 아 시키. 나 두 번째 기절. 두 번째 기절. 괜찮아 괜찮아. 있잖아. 피가. 없어야 주지. 마감. 야 앞에 에이치상. 구상 없어. 야 없다고. 구상 없다고 되니까. 아니 세 번째 기절. 그만해 그만해. 그만 안 따 시켜. 꿈이 바랐어. 팔로 밟는 줄 알았네. 사장이 마이크 고쳐야겠다 아! 제발! 야 진짜 정만났어! 진짜 정만났어! 아야야! 배달 왔다! 배달 왔다! 사장아 좀 잘하자? 어? 이거 갑자기? 안 돼? 야야야 뭘 봐! 아 어떡해 책? 너 뭘 봐? 너 만만하니? 만만해? 만만해 눈 까라고! 눈 깔아! 눈 깔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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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? 참! 참! 뭐야 뭐야? 둘을 이렇게 꽁냥꽁냥해? 아 누나 아! 억결중이야! 야 화씨 빨리 갔다 올게 야 기절시키지 마라 나 분명 말했다 나 화씨 갔다 온다고 아 조심조심! 앗! 야 그거 죽이면 어떡해! 야 그거 죽이면 어떡해! 야 그거 죽이면 어떡해! 어차피 피 이렇게 넣은 거 몇 번 뛰었는지 몰라 어 여섯 번째 데프 야야야야 미친 자식들아 지상이가 죽였어! 지상이가 있어! 우린 몰라! 진짜 이상해! 나 몇 번째 기절이야 솔직히 말해줘 몰라! 근데 일단 다시 못살아날 건 알아요 나 드링크! 나 드링크 좀! 조금밖에 안 주고 서! 한 일곱 번?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장 서주면 안 돼? 어 일단 미션을 깨야 되니까 앞장이라도 서줘 앞장 설게? 야 이미 다리 붙었다 나 위에서 붙는 거 볼게 나는 살아있을게 아이고 열 개 감사합니다 한 명 더! 한 명 더! 저 살린 거야! 한 명 더 했어! 아 보인다! 와 존나 잘해! 나이스! 누가? 잘해? 내가 잘해! 와! 되게 겸손한 아이구나! 진짜 안 봐? 미쳤어! 아 뒤에서도 소리 듣고 야 소크 우리 거야! 안전하게 하면 돼 그냥! 야 위로 돈다 위로 돈다! 아 왜 이게 안 맞아? 얘 존네 많아 주변에 개많어 개많어 진짜 애도 펴줄릴 수 있어 두 대? 라스트 바이 딜걸? 납작 바이? 맨 끝에 있는 거? 와우! 와우! 글로 뛰었다! 야 이거 염막에 승강 한번 준다! 나이스! 끝났어? 끝났지? 아냐 두 명 남았어!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! 나아에라 몇 킬이야? 아 몇 킬이야? 기상 너 몇 킬이야? 13킬 나도 13킬이야 내 칭찬! 내 칭찬해줘! 와 fzjissensg1개 잘해! 13킬일때 대박 나도 13킬 했어 나도 13킬 사장이 나이스 잘했어 나도 13킬 했다고 최고의 사장이 레스큐 싸인 형님 정해